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주에 했던 건 복습을 해봐야죠.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법률행의 부관이라는 게 뭐냐. 부관이란 법률행이라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관 두 가지가 있죠. 조건과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라고 하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조건이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라고 하죠. 이제 성진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이나 기한, 부관은 효력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시기든 종기든 효력에 관한 문제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 법률행에 붙여야 되고요. 다 법률행에 동시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은 장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조건이나 법정기한,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에 부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조건입니다. 194페이지의 의의는 뭔가요?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인데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제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해제조건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조건, 비수의조건이죠. 자, 불확실한 조건인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 우리가 수의조건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순수 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무효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한 명과 같은 단순 수의조건은 유효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비수의조건은 자연현상이나 또는 제3자,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우성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조건,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성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순수 수의조건은 무효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조건입니다. 가장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데 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야 되니까요. 나, 불법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기억할 것은 뭔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성조건, 불륭조건이죠. 자, 이미 성취된 조건을 우리가 기성조건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죠? 기정조, 기해무. 기성조건이 정의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가 되고요. 불륭조건, 불가능한 조건을 말하겠죠. 불정무, 불혜조입니다. 불륭조건이 정의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륭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혜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죠. 가족법상 인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또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 채무 면제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죠. 조건 성취의 의제입니다. 자,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고요. 또 반대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단 198조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우리 민법 148조가 침해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지 규정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일단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 등기는 가등기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9페지 하단이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혀가 없지만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201페이지 기한이죠.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기한. 자 계정과 관리된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 자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죽였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인데 제가 죽었다면 기한이 도래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이 나번.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어떻게 연장했냐면 시험 볼 때까지 라고 연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시험을 볼 때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시험 보면이라는 것이 조건이겠지만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것이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번 판례죠. 장례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있어야 기간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지 기한이 아님으로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종료 효과가 생기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을 종기라고 합니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그것도 기한이긴 하지만 언제 죽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은 가족법상 법률행에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단독행위도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기한부 법률 효력인데 일단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되려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204페이지죠.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이란 뭔가요? 기한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무상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이 되고요. 자, 한쪽 당사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05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옵니다. 먼저 206페이지 오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나오죠.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네 번째,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죠. 자,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물론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이제 민법 총질이 끝났고요. 이제 물건법으로 가는 거죠. 자 210페이지입니다. 자 물건법 총소리죠. 자 일단 물건이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건의 특질입니다. 첫째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물건자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 물건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물건은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건자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물건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하지 않고 바로바로 직접 행사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성이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물건의 객체입니다. 자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란 물건의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래서 2103대 되죠. 뭐가 나옵니까? 물건이 나온 거죠. 자 물건이 뭐냐. 유채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역이 물건이고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물건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물론 물건의 객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특정돼야 되고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물건은 배타성을 띄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없고요. 이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주 했던 거 한번 정리했고요. 이번 주 진도는 어딘가요? 217페이지 물건의 종류, 물건법정주의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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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